들어왔다 어 자 게임을 시작하지 자 오케이 자 빨리빨리 겐지 아니냐? 방금 겐지가 들어왔는데 실린더 실린더 오케이 너넨 다 뒤진줄 알아 알았어? 너넨 죽이고 너네 현금이랑 너네 재산을 다 가져가겠어 수고했다 여태까지 살아오느라 어 어 어 어 어 어 훗 훗 됐어 오케이 봤어? 넷은 벌써 총알이 들려잇 아니네? 어 어 어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발 탐피 나온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어 이 새끼 앞에 있는 새끼 손 급해진거 봐라? 잠시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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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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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저게 뭐야 저기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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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앞에 애가 지금 앞에 애가 무슨짓을 꾸미고 있어요 방해하지 형 제가 방해 할 테니깐 빨리 넣으세요 형님 방해 빨리하세요 제가 이 고인물을 막 막을게요 흐으으읍 따 좋아 후 빨리빨리 빨리빨리 후 후 따 이색 어떻게 넣는거야 도대체 어?? 흐읍 앑 형님 빨리 이색 넣고 있어요! 흐으으으으으 으흫흫흫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잘 넣어 잘 넣는거 같애 좋아 좋아 아 흐읏 빨리 형님 빨리빨리빨리빨리 주방인어 형님 빨리뉵 흐읍 안돼 아 아 야 드 들갓듯 Waar 들갔던거같은데 형님 빨리 훼버리이!! 레벨- 좆댓다 야 안돼 빨리 내가 어떻게 Entscheid해줘対 mile 네 미쳤나 어 나갔다 형님 형님 잠깐 내려놔 내려놔 아 형님 진정해 진정해 어 f 아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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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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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휴 그거 나한테 이케 이케 어어 그치 그치 자 아차 팔짝아차 형그 나 한번 그 전해줘 그 아니면 내 내 이따 Johans 쑤셔 넣으실? 쑤셔 한번 넣으실? 아아아아아아악 그기가 아니고 여기로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여기 저 장전 한 번은 안 해봤거든요 에? 실린더 한 번 열어볼게요 에잇 시바 새끼 빨리 장전하고 죽여버리기싶다 진짜 아 형님 제가 체크가 열렸어요 형 체크가 열렸어요 예 여기 여기 한 번 누워주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미친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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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으로 막아야지 그러면은 총으로 막아야지 형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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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ious 어..아니..형..자갈아 자아ıyorsun 자자지자자자잣 잠만..잠만 2층으로 막아사바볼수 있는거아니에요? 형님 일단 진정하세요 어어하하하하! 형님 게.. Ос있네요 형님 잠시만요 아 아 아 잠시만요 오 멋있다 우 제품 형 멋있어요 형 혹시 다른 한발도 넣을수 있나요? 다른 다른 두발도 넣을수 있나요? 에 후 좋았어 이새끼 시간 끈건 넘어갔다 와 대박 두 발 넣을 수 있다고요? 대박인데? 좋아 이새끼 이새끼 크크크크크크 아 초알 떨어진거구나? 개새끼 아이 이 씨댁 확실 죽탱이 씨댁이 이걸 떼어날라니까 응 너 망했어 그가 뽀록이잖아 뽀록 어? 뽀록이잖아 대가리 토닥토닥 아 근데 나도 나도 해야되는데 이게 안돼 엄두가 안난다니까? 여러분 직접 해보면 달라요 진짜 오 좋아 오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이거 좋아 근데 옆으로 좀 가 옆으로 가 좋아 아아 자꾸 이쪽으로와 여기여기여기 됐어 으 으 으 으 아아! 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가라구 으... 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참 개빡치돼 저거 으... 아아! 아아! 아, 개빡쳐 진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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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됐어 으음... 으... 아... 밑으로 밀어 밑에서 위로 밀어 그렷 아아 형 건네주세요 아아아아 건네주세요 아아 빨리 건네주세요 아 건네주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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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네 이제 뽁취하려구요 씨바라 반사 반사 이거다 이거 어어 반사 와 안되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아 주세요 주세요 그거를 아니면 그 총 총구로 이거 쳐주세요 총구로 쳐주세요 어 총으로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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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총구할때 마우스 클릭한번 꾹 누르는거 놓으세요 어 그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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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이구 빡대가리네 진짜 아이 대가리 화약쳤나 진짜 어허 아이 정말 답답해 죽겠네 아이 그 그 넘겨주는게 그렇게 어려워요 에에 그 그 아 나갔으면 오른손에 있는 손 총 놓고 그 총 나기 좋겠다 오른손에 있는 총 나한테 주구 장전한거 장전하고 나한테 죽어있을게 했겠다 에이 씨 빡대가리 미쳤네 진짜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 놓쳐 아우 답답해 아우 답답해 지능으로는 내가 이겼다 지능으로는 내가 이겼다 아우 아우 답답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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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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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데 ㅋㅋㅋㅋ시발 너 설마? 어 좋아 으 으 으 으 으 앗 까아 으아앜! 와아 피싱뭐야 피싱보자 피싱 에이 으아아아 존나힘들다 피싱은뭐야 우와아 낚시 아 아 잠만 아 이걸 밀고 하는거네 한 명씩 이거 데이트하는거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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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다 이거를 어 안잡아 지는데 뭐야 하하하하 반갑다 여기들 왔구만 자 이거를 노를 누가 치 치 해주고 이걸 해야되는거 같은데 이거 아아 미치 미끼 끼워와야돼 개같은거 진짜 하하하하 으아앜 아 으흐 으흐 됐다 됐으 아흐구 여기 낚시가 잘되네유 반가워요 아흐 아흑 낚시고보고 낚싯대가 앉아피는데 아 반대손으로 해요 반대손 낚시처음에유 답담해 죽겠네요 아흐 아흐 아 팔이 짧아유 아 그럼 낚시를 뭐 달아왔대요? 노난 저시요? 아 안잡아 저렇게 해볼까? 아 몇 번 버터에 타고 있어요? 저..저 새끼.. 어디..어디예요? 뭔 티 입었어요? 이거..이거.. 14구경 총알인데 드실? 이거 있으면 그냥.. 5미리만 먹습니다 5미리만 아 5탄이구만? 이거 14구경인데 이거 쑤실? 흐흐흐흐흐흐 아 이거 어따쑤셔 이거 미끼? 맞으면 구멍 뚫림? 아..가..구멍 뿐만 아니라 블랙홀이야 블랙홀 풍열이야 풍열 손바닥..이거 어따쑤시는거야 이거 어.. 어..어어어어어 흘렸다 아이씨 근데 쟤는 왜 하픔만 하고있냐 쟤는 여기 초록색 아저씨 아저씨 아..초록색 아저씨 보이네 초록색 아저씨 뭐 하픔만 하고있어 어? 낚시를 해야지 아저씨..아저씨 인사받아줘요 아저씨 아..그 줄무늬 범죄자가 당신이구만? 응 범죄자라니.. 반갑..반갑..허허허 범죄자 티셔츠 입었으면 범죄자지 아님 말고.. 어 너 목 돌아가..몸이 돌아가 아 근데 이거 어..잠만...어우 나도 하픔한다 아흐 아이고..씨.. 아 근데 이거 낚싯대가 안잡혀 ㅋㅋㅋㅋㅋ 아니 다리잘네 아휴.. 이 낚싯대가.. 아흑.. 으아으! 아니 쉬 뭐야이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휴 이거를 잡아서 어디다 쑤시는거야? 어? 이거 배 배는 못 움직이네 아이고 오 됐다 아이고 14구경 또 만져버렸구만 다들 이 미끼 보여? 이 미끼가 미쳤다니까 이 미끼를 바다에 해볼면은 이끼가 돼 알겠어 개새끼? 어때 내 내 아재 갠거 어때? 똘끼 미쳤기 아아 알았기 고맙기 귀엽기 야 일단은 아 이거 뭐 집은 줄 모른거 같으니까 내가 이 애벌레 줄테니까 잘 받아 알겠지? 간다 아 이게 왜 강에다 던졌어 아 이게 아 이젠 강에다 던진 이유를 말해보아라 걱정하지마 그거 낚시대를 그 미끼 던진거 있지 흐르는거 걷다가 딱 하면은 자동으로 미끼 되는거 아뇨 요즘은 자동화 시대여 자동화 시대에 언제쯤 막 미끼를 나무 뭐야 낚싯대에 쑤시고 언제 그래 그냥 쑤적쑤적 하면은 걸리는 것이지 자동화 시대 몰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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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다들 뭐 낚시를 안하고 벌레만 잡고있나? 어? 이거 벌레 잡는 게임이잖아 어허 어허 생인고 당신 벌레 아니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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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Rush 니가 미끼를 해야하는 다구 윽 어허 이게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으으으으으 윽 윽r 윽r 윽 으rays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으아아아아아아 테이블 와라 아니 도럭게 힘드네 진짜 하아... 이 씨뻣새끼들 딱 왔구만 어? 가자 이거를 보니까 이거를 세워 이렇게 세워 좋아 반갑구만 딱 죽.. 너네들 죽기.. 아 여기 또 마술하여! 너네들 딱 죽기 좋은 날이여 오케이 푸! 시린더 열어 됐다 아아 이거를 세워 세워 아 세워 밑으로 어 이렇게 어 우두두두두두 아아아아악 안 빠져 너 너넨 샤무로 태어난거야 샤무로 어이씨 어휴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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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열어봐 실린더 어허 어휴 안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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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린더가 왜 안나와 어이씨 어 대부럽구만 뒤졌어 아아이씨 너네 총 너네 총 총 들고있다고? 아니 얘 얜 총이 없는데 지금? 총알만 잡고 있어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wün 으 으 그 살짝 그렇지 그렇지 그 그 대꾸마 아아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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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기다려 다들 저세상 보내줄라니까 으흑 으흑 으흑헝 야 씨X 이게 안돼! 아 야! 잠깐만 잠깐만! 형, 저 샴 부터 죽이죠 샴 샴 부터 죽이죠, 저 쌍둥이 부터 죽이죠 어.. 근데 글로 가면 돼 롤롤롤롤 딸라 음 못 넣어 아이 왜 안돼 이거? 개간네 진짜 아 건너갔다! 아 개간네 진짜! 어떻게 넣어 이거 나도 집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넣어 아아씨 헛! 아아 어! 어휴 흐어 살짝 이렇게 하면서 아아! 오! 오? 좋아 어휴 아아! 손가락 중앙 중지 접었으면 됐는데 아아아아! 중지 접었으면 됐는데 개같은거 진짜 어! 중지 잡는 키가 어디 뭐였어? 살려줘 살려 으으으으으 아이고 아이구 미치겠네 진짜 게임 아아 씰린더 접혔네 아이고 어 어 황 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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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황 봐주 봐주 하이핳 어 황빅보다 더하는데 이거? 조작감 10지차 어휴 자 으 항빅보다 전력감이 레아 핵이야 어후 어후 아니 안들어가 못들어가는거지 멍청아 니가 못하니까 수급이 왜 쏠거요? 어이 팩트 왜? 쏠거요? 아 한번 쏴봐 쏘시던가 아 근데 야 총알 거기 좀 줘봐 거기 거기 샴 총알 좀 줘봐 어 이거 1대1 싸움 아니였는가? 어 어 거기는 뭐 총알 보급반 아니었어? 총알좀 줘봐 아이 그쪽 말고 반대야 반대 나는 반대야 반대 어 Karma 아 aloud.. 따라어쩔해버렸네 내 골좋아 아이구 그치 이거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밀어 이렇게 밀어밀아 이렇게 informal 한 마디를 부셔버리고 싶네 진짜 바닥에 집으라고 바닥에 아이 슈가 야 총알 얘들아 총알 니코니코니 하지마고 첫 총알을 가져가라고 총알 가져와 총알 넥슬라이스 빨리 가져와 총알 좀 주보라니까 어? 총알 좀 주보라곤 진짜 그지같네 아우씨 어휴 총알 죽게 아 그거 총알 하나만 줘봐 정정당당하게 멋있게 사나이래 사나이 사라마는 하나 줘야되는거 아니겄어? 음 어휴 가져가 가져가 이거 아이 뭐 줘야 가져가지 어허 그거 던져줘야 내가 가져가던가 하지 그거 참 어휴 말로만 챙겨가라면 어떡하나 음? 그 그 손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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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런식으로 이렇게 오호 어휴 두렵게 안되네 이거 어 어 어 어 넌 뒤졌다 이걸로 널 죽이는데 한발에 총알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겄어? 어 어 어 와 enee 다먹어라 내재자 다먹어라 헤 넌 뒤졌어 어 rico고시 아으 particular link 으아응 굴러간다 굴러간다 아 rounds 돼지야 다먹어라 넌 뒤졌어 어? 그런식으로 날 무시했다 이거지? 굴러간다 굴러간다 아이씨 좋아좋좋아 으 으 으아 아 진짜 кру가 개팍치대 진짜 vänd 그지같은 게임 휴발 진짜 내 팔 왜이래 빨바빵 빵빵빵 씨발 개같은 게임 빵빵뺑 내 팔 왜이래 아이 개 내 팔이 이상해 개같으자 빵빵빵빵빵 내 팔 왜이래 아잇 개 아잇 어휴 아잇 어 내 내 팔이 이상해 어어 하아 하아 어 어 개같이 자아 이게 왜 샀어 시발이 자아 아우 오 뒤졌다 너네 너네 나생각 좋아 오케이 왔 나생각 왔죠 흐하 수발 쑝쑝쑝쑝쑝쑝쑝쑝쑝쑝쑝쑝쑝 이새끼 아직 어? 나선한 초반이네? 에잇 어허헣 뭐하냐 야 야 인술 맺는거 보여준다 아휴 아이고 아이고 뭐해 아이씨 미치워 인술맺자 인술 후 후 으 나생각 화둔 화 화 화둔 아휴 이게 어 허어!! 이게 화둔이니? 화둨! 호화구슬! 호화구슬! 후우!... 이 새끼 우취한 일 조.. 기술 몰라? 화둔!! 호화구슬~~ 후의.. 이게 주둥이 갖다 내는 주둥이 안 갖다 지네 엿두우웃!!! 엿둠어언 Estupendo 하하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엿었, 엿두우외nsinn!!!! 으허허허허허허허헉 ㅋ허헣허허허헣 데스노노랑 니코니코니 이빌런새끼야 가계문신 아우 이새끼 잘하는데 어워우 잘하는데 오우씨 으 잘 봐 소한술 탑 소한술 소한술 꿀꿀 뭔꿀이야 소한술 니콘 빌런 소환했어! 야! 시X 니콘이 니콘이 좀 그만해 소환술! 어... 어 얘들아 환불해 왜 환불 안하고 있어 너네 2천원 밖에 안하잖아 어... 2천원인데 개팍쳐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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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항아리보다 빡쳐 이거는 앞으로 안가져 진짜야... 개빡쳐